따르릉 따르릉 수민 씨 어디예요? 공연 보러 온 사람이 너무 많네요. 저는 제시카하고 지금 빌딩 밖에 있어요. 지금 입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. 아까 다니엘 씨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했어요. 괜찮아요. 빨리 나갈게요. 얼마나 걸려요? 아마 좀 걸릴 거예요. 저는 택시가 5분 뒤에 와서 오래 기다리지는 못할 거예요. 괜찮아요. 먼저 집에 가요. 네. 제시카가 기다려줄 거예요. 알겠어요. 제시카하고 같이 집에 갈게요. 네. 월요일에 봐요.